오시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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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잠깐! 네? 아줌마랑? 제수 씨도 이거 알고 있나? 아시고 있다는데요?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? 대체 무슨 꿍꿍이로 우리한테 숨긴 거야? 가자. 엄마! 엄마! 저 아빠가 50억짜리 땅 물려준 거 다 알고 있었다면서? 너희들은 어떻게 안겨? 아까 땅을 사겠다는 회사 직원이 카페에 찾아왔었어요, 장모님. 엄마! 왜 우리한테 말 안 한 거야? 나 정말 섭섭해? 설마 우리한테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지? 저 그, 그게요? 에이 누난, 엄마가 그러실 뿐이야? 우리 엄마, 우리 깜짝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죠? 아직 확실한 얘기는 아니라서 좀 더 알아보던 중이다. 괜찮아, 아줌마. 얼마든지 더 알아봐요. 늦게 얘기했던, 일찍 얘기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?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50억짜리 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? 50억! 50억이라고! 50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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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억이라고! 50억! 50억이라고!